여러분들은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애용하시는 분들도 차단제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모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같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파와도 같은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전파말입니다. 전자기파는 그 파장의 너비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파장이 짧을수록 높은 에너지를, 파장이 길수록 낮은 에너지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을수록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서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자색 부분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외선이라 불리는 이유가 되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전자기파는 이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짧은 쪽의 전자기파는 대부분 대기권을 통과하여 지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원리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는 공기분자들의 방해를 적게 받으며 지면까지 쉽게 도달하게 되지만, 파장이 짧은 쪽의 전자기파는 공기분자들의 방해 속에 흡수 및 재방출되어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열 에너지로 변환되거나, 공기분자를 분해해버리는데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기 때문이죠.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붉은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푸른색의 전자기파가 공기분자에 의해 흡수, 재방출및 산란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파장이 짧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는 공기분자를 분해시켜버리곤 소멸되어 버리거나, 에너지의 일부를 잃고 파장이 긴 전자기파로 방출되어 버리게 되죠. 이것이 오전층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는 원리가 됩니다. 자외선은 그 파장의 너비에 따라 또다시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UVA, UVB, UVC로 말입니다. 이 중 파장이 가장 짧고 높은 에너지를 지닌 UVC는 대기권의 오전층에서 거의 완벽히 차단되게 됩니다. 바로 앞서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말이죠. 반면 UVB는 95%가 차단되고 나머지 5%만이 지면에 도달하게 되며,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UVA는 단 5%만이 대기권에 의해 차단되고, 나머지 95%는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자외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UVB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피부에서 대부분 표피까지만 도달하여 흡수되곤 열 에너지로 변환되거나, 세포 조직을 파괴하여 변이를 일으키곤 그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가 대기권의 상층부에서 차단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UVB는 피부에 붉은 홍반을 일으키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심한 경우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UVA는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피 가장 밑부분, 기저층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며, 멜라닌 색소를 생성케 하여 우리의 피부를 검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닝이라 부르는 효과입니다. 사실 피부의 이런 반응은 진피로 들어가는 자외선을 막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햇빛을 막기 위해 흰색 커튼보다 검은 안마 커튼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출은 이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죠. 결국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도달한 UVA는 진피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단백질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피부 탄성을 유지해주는 주된 요소들입니다. 이들의 분해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고 늘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이것을 광노화라 하며, 광노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자의 종류에는 물리적 차단자인 무기자차와 화학적 차단자인 유기자차,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혼합자차가 있습니다. 먼저 무기자차는 고체로서 밀도가 높은 금속 원소 덩어리들을 피부에 덧씌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속 원소는 집합을 이루게 되면 받은 빛을 입사각만큼 다시 반사시키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포함한 광범위의 파장을 반사시키게 되죠. 이것이 무기자차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원리가 됩니다. 무기자차에 사용되는 대표 금속 물질인 이산화 티타늄과 산화 아연은 지금까지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피부에 트러블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뻑뻑하여 사용감이 나쁘고,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반사시키는 만큼 우리의 얼굴을 허옇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탁현상이라고 하며, 소비자가 무기자차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럼 유기자차는 어떨까요? 유기자차는 화학적 혼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외선이 화합물질에 도달하게 되면 흡수되어 열 에너지로 변환되거나, 분자를 분해시켜 에너지를 잃곤 소멸해버리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하였던 대기권이 자외선을 흡사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고 가벼워, 화장을 덧바르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 차단제의 성분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지속력이 짧으며, 분해되어 새로이 생성된 물질들은 눈시림과 알러지 등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죠. 세 번째로, 앞에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둘을 혼합한 제품이 있지만, 그 시너지 효과는... 글쎄요. 화장품 회사들은 고민 끝에 트러블이 적은 무기자차를 발전시켜 백탁현상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입자의 크기를 줄여서 말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긴 파장의 빛은 쉽게 뒤편으로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인즉, 보다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품 회사들의 노력으로 그 크기를 10나노미터까지 줄이는데 도달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나노 크기라 하면 1에서 100나노미터를 칭하며,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너비의 8만분의 1정도가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같은 양의 물질이어도 나노 크기에서는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우선 표면 면적을 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량 기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물질의 전체 표면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생체와 접촉하는 입자들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만큼 생체와의 반응도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질량 기준 큰 입자에서는 인체에 무해했던 물질이 나노 크기의 입자에서는 그 위해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특정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연구는 큰 구형태의 입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나노 입자는 그 작은 크기의 특성상 제조 공정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띌 수 있죠.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 다른 물류화학적 특성을 지니게 되며 경우에 따라 생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노 크기의 입자는 세포막을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장기내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노 입자를 접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피부 접촉을 통한 방법과 섭취를 통한 방법 그리고 기관제를 통한 흡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피부와 기관제를 통한 유입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이산화 티타늄과 산화 아연은 오래전부터 여러 산업에서 항균 코팅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 물질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주변 산소 분자를 활성산소로 변환시키게 되고 그 활성산소는 박테리아를 포함한 균들의 세포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이 위험성엔 인간의 세포도 포함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죽은 세포들로 두꺼운 껍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입자의 크기가 나노 크기까지 줄어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은 나노 입자 대부분은 각질층을 투과하여 살아있는 세포까지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세포로 최대 20층까지 격겹이 쌓여있는 각질층과 그 사이를 메우는 지질 그리고 기저층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생산되는 세포와 함께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각질들 때문이죠. 하지만 그 중 일부는 각질층을 뚫고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 과립층 밑까지 도달하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된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 입자는 앞의 항균 제품들의 항균 원리와 같이 자외선을 받으면 활성산소를 생성하며 주변 세포들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상처, 여드름 등 손상된 피부에서 더 높아질 수 있죠. 다음으로는 기관제를 통한 흡입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주로 바르게 됩니다. 이것은 기관제를 통한 나노입자의 흡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체 내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피부처럼 두꺼운 각질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폐에 안착된 나노입자는 바로 살아있는 세포와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내로 들어온 이물질은 우리 몸의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식세포 중 하나인 호중구액에 흡수되어 분해되며 이 과정 중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속인 이산화티탄윤과 산화화연 나노입자는 호중구에 의해 분해되지 못하고 활성산소를 과다 생성케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나노입자가 가래, 뇨, 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기 전까지 무한 반복하게 되며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앞에서와 같이 주변 세포에 손상을 입혀 우리의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체내로 흡수된 나노입자는 폐포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폐포벽을 통과하여 혈관을 돌다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만들거나 기타 여러 기관에 안착하여 같은 방법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나노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되어 각종 산업에 응용 중이지만 그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전세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나노입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시키려 노력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은 미세플라스틱, 초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입자 등 인간이 만든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입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 작은 크기로 인해 인체내에 쉽게 유입되어 여러 기관들의 염증 등을 일으켜 각종 암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에 나노입자를 바른다는 것은 그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단제를 포기하고 자외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 차단제의 위해성보단 자외선의 위해성이 더 높습니다. 때문에 기존 차단제의 위해성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자외선을 막아야 하죠. 하지만 기존 차단제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차세대 자외선 차단제를 지향하는 압토솔과 여러분들의 투네이션 및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의 빠른 제작을 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